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구 무역 사건 추가 기소는 뜨거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구성 문제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들과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송구권 정치평론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의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죠.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거친 발언이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왜 언론이 제 사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다 속에 가라앉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의 거친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민주당 내에서 힘을 보태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양문석 의원은 언론을 향해 애완견이라는 표현도 아깝다. 애완견은 도둑을 보면 짓기라도 하는데 받아쓰기하는 기자가 무슨 애완견이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부터 보면 제1야당의 대표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인데 언론 전체를 통틀어서 애완견,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부 언론이 아닙니다. 왜 언론, 보통 이를테면 본인에게 좀 반대되는 그런 언론을 하려면 일부 언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언론 전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진보 성향 언론들도 일제 이재명 대표의 사본 리스크를 계속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또 대북 선거 문제도 지금 이하영 씨 재판에서 그년 6개월에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복을 위해서라는 게 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별로 안 합니다.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언론의 한론적으로 가니까 언론 전체를 그냥 통틀어서 애완견이라고 해버렸는데 일단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급박을 하고 하다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애완견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양문석 의원이 또 이것을 거들면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애완견이 아니고 기레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양문석 의원은 역시도 지금 검찰 그리고 경찰의 사본 리스크에 걸려 있어요. 경찰에서는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지금 받고 있고 검찰은 그때 사기 대출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동병상년의 심정에서 그것을 또 거든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쨌든 국민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저는 지지청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검찰도 수사 조작, 사건 조작하고 법원도 판결 엉터리로 하고 언론도 지금 모든 것을 조작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지청을 향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그만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위기 의식을 느낀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이 거의 특히 이하영 판결, 그 다음에 이하영 재판부가 본인에게 배당이 됐죠. 이런 상황 그리고 최근에 보면 검찰 수사가 다시 여러 가지가 정자동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선거법 같은 경우도 9월 되면 1심에 나올 거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상당히 지금 다급해서 저런 말이 나왔거나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말들이 많은데 양문석 의원은 검찰 출입 기자들은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이런 좀 막말로 언론을 직격하고 있거든요. 언론계에 오래 계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기레기라고 하지 않고 애완견이라고 부른 게 높여주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한 건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최근에 보수 측 추천목수로 들어간 국가인권위원이 여기 기레기들이 앉아있다. 진보 매체의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인권단체들이 와 있을 때도 상당히 인권팔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폄훼해서 그것과는 좀 분별하지만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이재명 대표의 문제의식은 검찰 기자단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특수한 이런 형태로 기자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다른 매체 기자들은 이 기자단에 속하지 않으면 검찰 기자실에 출입이 안 됩니다. 기자실에 있으면 어떤 편의를 갖느냐. 수사 브리핑 참여를 하고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문자로 아주 시급한 사항은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단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걸 기자들이 뽑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한 기자한테 들었을 때도 브리핑을 한다는 겁니다. 기자가 기자에게.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있느냐. 그냥 검찰이 불러주는. 왜냐하면 아주 좀 소수의 언론 매체의 기자들만 거기 접촉이 가능하니까 거기랑 굉장히 뭐랄까요. 나쁘게 이야기만 유착하게 되고 가깝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준칙으로 티타임도 없애고 했지만 다 이 정부 들어서 좀 복원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건 저는 동의가 되지만 그런 어떤 맥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완견이라고 지칭한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 본인도 사실은 언론사를 거쳤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몸닫기도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막말로 언론을 비판하는 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양문석 의원도 사실 진보 인터넷 매체 거기 기자도 거기서 거쳤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했습니다. 무려 차관급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직을 거친 분이 그러면 상황과 진영에 따라서 특정 언론사나 혹은 반대 진영이 있는 언론사를 그렇게 막말과 혐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대한 탓을 하면서도 또 언론에 대한 인용 보도도 꺼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또 추가 취재를 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유리할 때는 또 보도를 인용하고 분리하는 건 또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거는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지금 저도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다급성이 어떤 이런 문제를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문석 의원이 지금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징벌적 언론 손해배상제를 지금 입법화해가지고 이걸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21대 국회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가 국제 여론에도 밀렸고 국내 여론에도 밀려서 포기했던 그 법안입니다. 드디어 재가를 물려서 반대 진영의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돈으로 이제 손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얼만큼 동의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지만 일단 양문석 의원은 이게 이해충돌이에요. 본인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을 겁박하는 행태는 본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진 듯한 행태로 미칠 수 있어서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은 총선 기간에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양 의원은 좀 언론 탓을 계속 해왔었어요.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방송계에 그러니까 언론계에 몸을 담았었고 방통위원도 했었고 그래서 언론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언론 방통위원 시절에도 계속 언론계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잘 알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그걸 오히려 활용해서 내가 예전에 언론계에 몸을 담았을 때 개혁적인 이런 활동을 해서 보수 언론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전환을 시도한 거죠.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도 물론 이제 본인과 관련된 불법 대출이나 그러니까 사기 대출이라고 이제 검찰 측은 얘기하고 있는데 불법 사기 대출 관련해서 이게 언론의 공격이 프레임이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걸로 약간 호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저도 장윤빈 변호사님 말씀처럼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했는데 그런 표현들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 아 잘됐다. 자기가 언론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이 틈을 타서 이제 계속 이제 더 강경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한 양문석 의원의 그런 행동들이 전혀 저는 민주당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양문석 의원은 이 아파트를 10억 원 싼 공시가 가격으로 신고해서 지금 수억 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것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 과정 중에 재산 신고를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매입했던 그 잠원동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는 한 3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한 21억 정도였는데 이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을 보면 둘 중에 더 비싼 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와 현재가가 있을 때 비싼 가격을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은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이제 재산으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0억 원 정도가 누락이 된 셈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달 중에 소환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이 이달 중에 소환이 되고 지금 두 갈래 수사예요. 하나는 사기대출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데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은 공수수요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거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니 곧 어떤 강제 수사에 들어갈 거고 소환도 할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중 포인트가 되는 것이 지켜봐야 될 것이 이게 공수수요 6개월 이후에 재판도 6.3.3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1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강제 규정이면서 처벌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수사가 재판이 아직도 1심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원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서 서른 몇 명이 지금 선거법으로 기소가 될 위험이 처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법에 규정된 대로 신속하게 6개월 이내에는 기소를 해야 되고 그걸 6.3.3으로 계속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문석 의원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지금 조급한 심경일 거예요. 조급한 심경에서 검찰을 공격을 하는데 한몫 거들었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양문석 의원이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노종민 의원은 애완견이라고 했다고 언론을 비하하냐면서 오히려 무식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노종민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노종민 의원도 YTN 기자,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민주당에서 검찰 비판에 이어서 언론 비판에 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전선을 약간 넓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애완견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쓴 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에 표현이 굉장히 약간 좀 부적절해 보인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 그리고 맥락적인 면에서는 그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표현이 좀 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따라서 이제 언론에 대한 공격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모두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언론과 전체 싸움을 전선을 넓히는 결과가 될 텐데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언론 환경이 조금 어렵다, 불리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연장 탓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 환경을 어쨌든 이것도 변수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제 극복하면 될 문제지 언론과 대대적으로 전설을 넓혀서 싸울 필요가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 이분도 또 언론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YTN 기자 출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 출신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박을 하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것에 애완견이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는 왜 이하영 재판부 결과와 서로 안부수 재판 결과가 다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부수 재판할 때는 김승태 씨가 강제 송환되기 전이다. 그래서 2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해서 들어갔다. 이게 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 이야기했는데 국정원 문건 부분도 세 가지 문건 중에서 하나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그것의 어떤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다. 이게 다 나오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보 언론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언론사 출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를 하려면 그 두 부분 팩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을 하고 그냥 공격을 하는데만은 어떤 자극적인 공격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양문석 의원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재산 축소신거입니다. 재산 축소신거죠. 지목은 축소신거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탓을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억울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더 국민들은 그걸 더 원할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들, 이런 막말들 민심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심은 저희는 여기에서 동의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야권 전체가 192석, 민주당만 175석이 넘는 지금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걸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언론을 가지고 워치독이라고 그러는데 워치독이 사실 언론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랩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무릎에 앉혀놓는 우리가 애완견들은 랩독이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언론이 그렇게 순치되어서 그런 역할을 받게 하는 건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도 노정민 의원회가 좀 질의하고 싶은 건 본인이 그럼 YTN 기자 할 때 그렇게 주는 것만 받았었나요? 보강 취재 확인 취재 안 하고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다음에 데스크에 확인 절차 안 거쳤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기자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기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예단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결정을 결론을 짓으니까 지금도 일선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은 땀 흘려서 뛰어서 좋은 기사 확인된 기사를 하나하나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저렇게 후배 기자들을 폄하하는 모습들은 저는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언론계의 몫으로 몫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언론계 출신으로 국회에 갔으면 거기서 걸맞는 행동과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의 동의받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법 폭주에 대한 그런 반감만 살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거친 언행이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전제국가, 독재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 독재자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좀 크게 비난을 했어요. 당 내에서는 독주체제를 갖췄다. 이런 체제다 해서 독재자 이야기도 밖에서는 하고 하는데 거기서 거치지 않고 검찰과 법원에 압박을 가하고 언론까지 이렇게 애완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권력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고 마치 독재 체제를 갖추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특이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친륜, 반륜, 비윤 있고 한데 전부 다 유승민 의원까지 같이 같은 목소리로 모처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해요. 이것은 민주당 일부에서도 또 마찬가지의 시각이고 정도가 심하다. 이런 느낌을 모두 갖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그다음에 법원 단계가 오니까 법 예곡자 만들겠다. 판사 선출하겠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족쇄를 치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개파에 상관없이 또 이준석 대표까지 그리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에서는 이런 강경 발언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서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 발언한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별개인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판단들 사법부와 관련된 이런 재판들이 없으면 정치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집중하고 화력을 집중하는 건 민주당을 향한 논평을 할 때 그런데 민생을 챙기고 어떤 상임위에 임하고 이런 데는 무기력하고 전략도 없고 투지도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로지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어떻게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논평으로서도 적절하지 않고 또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키는 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가당합니까? 아마 그 빈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넣는 게 더 맞다라고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결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권주자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이름 알리기 아니면 몸값 높이기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또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 한번 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언론 탄화 멈추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본인들 삶부터 언행부터 되돌아보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본인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특히 용산안 관련된 언론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약이라는 표현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간 조금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이 아까 서초동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하셨는데 검찰발로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끼리 약간 좀 결을 다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검찰발 기사가 어쨌든 검사들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게 어쨌든 검찰들이 의도한 측면대로 언론들이 보도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과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힘든 거죠. 검찰이 작정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자단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검찰 수익 기자만 기자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외부 다른 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부처에 기자단 다 있어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그것도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경제부처 기자단 여기도 기자들이 심사를 해요. 기본적으로 투표를 하고 다 하죠. 그리고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받아쓰는 게 아니고 사실 확인 다 합니다. 취재 다 합니다. 기사 보시면 반론도 다 실어주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검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마치 검찰만 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불러주는 기사를 그대로 쓴다.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논리죠. 알겠습니다. 기자단은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잘못된 보완할 점이 필요하지만 계속 유지돼 왔던 건데 왜 유독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기자단, 기자를 비판하는 걸 좀... 한 말씀만 드리자.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기자단 체제입니다. 기자가 기자를 그 출입처에 드릴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기자단 같은 게 없어진 거지. 지금 천 명이 넘는 기자들이 또 출입을 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사실상 받아쓰게 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과거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선진적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도 그제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자라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상시 출입 기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모든 기자들을 전부 다 출입을 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브리핑만 갈 수 있는 비정기적인 기자가 따로 있고 상시 출입 기자들 결국은 기자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기자단이 있고 그냥 출입을 하는 기자단이 있는 것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 아마 출입 신청을 하면 보도자료 같은 건 줄 겁니다. 지금 출입은 안 되지만 그런데 마치 검찰만 그렇게 어떤 특별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자단 문제까지 짚어보게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 폭풍 국회로도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직접 상황 함께 보시죠. 이와영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 행사 제11구의 판결이 편견과 또 반상식으로 가득 차있다는 자신이 없어서인지 두 개월 동안 기소를 못 하고 있다가 1심 판결에 힘을 얻어서 자신있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신 것처럼 박균택 의원과 이권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수사들을 변호했던 이 대표 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법사위에 이른바 대장동 출신 변호사들 등등을 포진시키려고 노력했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호의무사적인 역할을 하는 저렇게 그 발언들을 하는 거 저것도 광범위하게 보면 이해 충돌 아닌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들이 국회 법사위원장에 앉아서 국민에 선출된 권력이라는 그 미명 아래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저런 발언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낼 수 있다는 거 저게 바로 공적 지위로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한술 더 떠서 입법의 사유화까지 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판사 선출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특검을 발의해서 수원지검의 모든 수사를 들여다보겠다든지 그리고 지금 한 분은 더더군다나 수원지검만 골라서 합검 배당한다는데 아니 그럼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그럼 반 이재명에 대한 검찰 세력과 판사 세력을 수원지검 배당 놔뒀습니까? 인상 안 합니까? 아니 이렇게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저렇게 국회 속기록에 다 기재되는 그런 현장에서 조차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납득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오히려 저는 거친 국민의 방감만 불러일으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검찰이 수원지법을 골라서 기소했다.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거든요. 법사위에서 이게 나올 질문이라고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약간 좀 별로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게 여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온 모든 힘을 다 써서 이재명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히 야당 의원으로서 이재명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저는 총선 때도 여권에서 이재명 공격하기에 몰두한 나머지 이재명을 방어하는 게 오히려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 후보로서 전투력을 증명하는 그런 걸로 프레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법사위 위원이라고 해서 어쨌든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모두 4개 그러니까 한 주에 많으면 4번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대표직 수행은 가능할지 이 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는 당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표직 수행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어쨌든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당 대변인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떤 민생이나 당무나 국정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은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뿐인 줄. 아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10개가 넘는 혐의로 각종 재판에 불려다녀야 되는데 많게는 일주일에 4번씩 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어떻게 저게 물론 심사도 편하지 않겠지만 본인이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십시오. 재판에 모든 관심과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쏠려 있는데 다른 국정이라든가 의회에 돌아가고 국회에 돌아가는 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재명 대표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 170년 넘는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기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식 밖의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고 국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이건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감당해야 될 몫이긴 하지만 당 대변인이 저렇게 나한테 당무소라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제시해봐라. 저건 질문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묻는 질문에 답해야지 언론을 탓하거나 혹은 지금 여러 가지 여론 탓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민주당에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대선 출마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대선 행보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까요? 글쎄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선거 전략이, 재판 전략이 대선 때까지 모든 선거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모든 혐의가 모든 재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거든요.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집행유예 이상이고 또 선거법이나 정치장검법은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대선에 못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못 나오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떻게 모든 것을 셀프 사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예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오늘도 계속 보도가 나오지만 위정교사는 미리 빨리 진행될 거라고 나와 있었고 선거법이 8월에 침례가 다 끝나고 9월 중이면 선거된다는 예상이 있어요. 그런데 선거법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1심 만 선거돼도 민주당이 크게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 원 이상을 만약에 받게 되면 1심에서 받게 되면 그게 2심,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나 대표적 위원직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납을 해야 돼요. 선거비용이요. 선거비용,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을 하는 그런 형이 만약에 9월에 내려지면 민주당에서 독료를 하지 않을까. 엄청난 저는 독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 당사, 그러니까 재산이 한 400억 된다는데 그러면 재정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와중에 9월에 선거가 나오고 8월에 심리가 끝난다는데 8월에 연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임도 민주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8월, 9월에 온다고 봅니다. 지금 동요가 될 수 있다, 또 8월, 9월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선거법 이런 사안으로 기소를 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김문기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 이건 내심의 영역입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을 때 기소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 이건 개인의 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사법부의 단재로 과연 평가해서 유죄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그럼 무죄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정치수사라는 프레임이 또 한 번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고스란히 여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월 15일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의 의미가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하나는 바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 발표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저도 그때 청와대를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1999년에 연평해전이 처음으로 벌어졌고, 그때 NLA를 넘어왔죠. 넘어와서 영해를 침범해서 북한 함정, 열척을 우리가 파괴를 하고 했는데, 그때 상당히 긴장관계가 조성이 됐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본격적으로 조진하면서, 2020년에 결국은 가서 남북공동선언이 나왔어요. 1년 만에 상당히 분위기가 상당히 전환이 됐는데, 같은 날에 벌어진 그 상황을 놓고, 오늘에 와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완전히 대척점을 이루는, 한쪽에서는 연평해전에 대해서 연평해전 승리를 자축을 하는 분위기고, 한쪽에서는 공동성명을 가지고, 왜 이것을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느냐고, 여당을 비난을 하는, 그런 양극화가 돼 있는 상황을 오늘 맞게 된 거죠. 이런 날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건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의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당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라는, 그 진보정당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리더십의 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감싸죠.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맞습니다. 굳이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책이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손쉬운 선택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군사개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진짜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완벽히 갖췄을 때만이, 평화가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지도자, 특히나 다음 대선에 나올 지도자라면, 이런 유해의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적인 마음을 사야 되는데,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5년 대북 정책이, 지금의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도, 야당 대표로서 알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북의 핵의 고도화와, 대한민국을 주적, 교전국으로 칭해서, 완전히 벽을 쌓겠다고 하는, 이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9.19 남북구사협의가, 형해야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성찰 없이, 무조건 윤석열 정부는, 호전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거, 저는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차기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안보관을 해주는 게,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경 대응을 고집하면,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강경 대응하면, 이 접경지대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이렇게 날리려고, 남한에서, 남한의 민간 측에서 날리려고 할 때,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날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른바 안보 유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도 의정 갈등이랑 비슷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의료개혁 찬성하지만, 이게 오래돼서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북한 관련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기존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거나, 북한에서 계속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인명폐라든지, 계속 피해가 생기고, 조금 불안감이 올라간다고 하면, 의정 갈등이랑 비슷하게, 정부가 너무 관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약간 이 문제를, 북한 문제를, 이념적으로 무조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간 실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실용적인 게 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약간 유아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이렇게 협상하고, 이런 게 실용적인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너무 세게 강경하게 나가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안보다, 대북 유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북한을 향해 우리가 유화 정책을 취하는 것이, 결국에는 안보의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싸우는 것이 가장 핫책은 맞죠. 그런데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우유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국제정세를 한번 봐야 되고, 하나는 북한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봐서, 대화를 하든지 힘에 의한 우유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북한을 보면 계속 GPS 공격까지 하고, 또 방사폭까지 쏘고, 그다음에 정찰 위성 띄우고,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을 동족 개념에서, 적대적 국가로 바꿨어요.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어차피 대화를 통한 평화를 시도를 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르다가 지금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김정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대화에 대한 평화보다는,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를 선택하는 게 맞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남쪽에서 민간 단체, 탈북 단체가 전단을 보낸다고 해서,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오물 풍선을 수의 개를, 천 개 이상을 보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휴전선을 따라서, 담벼락으로 추정되는 장벽을 또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심리적인 간극은, 이미 멀어질 대로 좀 멀어진 상황이죠. 그걸 물리적으로 또 가시화해서 보여준다는, 어떤 전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장벽을 세우게 되면, 북측은 또 국군의 OP를 관찰하는 데 상당히, 또 난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상호 간에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고, 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 체제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이런 다중포석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우리가 독일처럼, 이것도 제2의 베를린 장벽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나올 만도 하죠. 지금 북한이 없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DMZ에다가 저렇게 방호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게 북한이 끝까지, 휴전선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방호벽을 쌓을지, 아니면 약간 무력시위용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통일은 없다. 남한은 우리의 교전국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북한의 모든 명칭에서 통일이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해체하고, 그다음에 조국통일 3대 현장기념탑, 그다음에 통일역까지 다 통일이라는 자를 제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측에 보여주기 위한, 우리 측에 보여주기 위한 이게 무력시위 같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속대문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거 다 벽을 쌓으려고 하면, 북한의 재정경제가 이걸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시용이 아닐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강경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작금의 상황에 임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잘못된 원구성의 전면 벽죄 아닙니다. 원상 복구 시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혐의, 불법 무노동 생때 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습니다. 국힘당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일하러 나오십시오.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뭐 지금 차례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원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고집 그만 비우고 일하러 나와라.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 발언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미정배 의원이 당선인 시절에 협치는 지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남아있는 일곱 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가져가기 싫으면 말아라. 이 말은 전혀 협상을 할 의도가 없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 됐던 게 법사위 운영의 가방인데 법사위 운영의 가방인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방인은 공영방송 문제가 있고 운영인은 대통령실 그리고 법사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안도 거기서 막고 싶으면 못 되는 것이고 또 법원과 검찰을 간화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그동안 간행을 다 깨고 그 간행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간행을 지금 와서 다 깬다고 하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와 지금 다른 건 21대 국회는 협상을 했어요. 협상이 응했습니다. 그때는 여당이었죠. 협상이 응했어요. 야당과 협상을 응하다가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이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그럼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협상이 아니고 통보를 하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통보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짜 상임위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시각에서는 국민의힘 시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필요한 세계 상임위를 무조건 가져가야겠다고 하니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입장을 정리해보면 국민의힘은 최소한 법사위와 운영위 또 과방위만큼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원구성을 좀 빨리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압박을 하니까 또 여당은 공개 토론하자 또 이렇게 맞불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당의 상황이 약간 좀 답답해 보여요. 무기력해 보이고. 예를 들면 이번에 국회 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소수정당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대국민 뭔가 여론존에 나서서 전국을 순회한다든가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 안에서는 뭔가 전략을 포기했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그런 대국민 여론존도 없고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게 웰빙 정당으로 다시 돌아간 거냐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나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양보를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법사위나 운영위를 양보하거나 다시 이거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하면 박찬도 원내대표가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의 상황은 그걸 그냥 상수로 두고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이냐. 그럼 지금 전략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 이게 집권 여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입법 공세는 그야말로 거셉니다. 법사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해병특검법 또 방송 3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했습니다. 또 여기에 2특검 4국조대응카드도 꺼냈는데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되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14대 국회 이후에 21대 국회까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원구성까지 약 평균 45일의 시간이 걸린 것은 양쪽이 서로 관용과 존중이라는 입장 아래 여야가 서로 바뀔 수 있고 공수가 언제 교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최대한의 우리가 서로 어떤 그런 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 자제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 그래서 45일이 걸렸는데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법에 적시된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딱 모든 것은 2주 안에 끝내겠다는 속도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가 법의 공간입니까? 국회는 정치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대로 하자 민주당의 주장의 설득력을 이룰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소수 여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제도적 자제를 베풀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종의 관행이라는 것도 관습법입니다. 관행이 관행으로 존치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말만 빨리 돌아가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얘기 저는 이거는 극한 대립으로 끌고 가는 건데 추가 협상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식의 것도 상당히 역품이 불 거를 봅니다.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여당 내 개파 분화 양상이 도드라지는 형국입니다. 먼저 과거 한 전 위원장의 개파 견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짚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꺼고 재갈령은 결국 졌습니다. 궁중 암투나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면서 개파 견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는 규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내부원을 이룰키지 말자 그때 총선 때 했던 그런 기도에서 삼국지 찍지 말자 말고 드라마 찍지 말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을 하면 어느 정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본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본인이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으면 그런 게 정말 없었을 겁니다. 사극 찍을 일이 없어졌을 텐데 지금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왜 진당대회에 나오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비위원에서는 비위원 나름대로 친위원에서는 친위원 나름대로 대학마를 내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정식 선언을 하면 거기에 도전장을 낼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각종 판세도 보면 그런 데다가 기타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기타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예비선거 4천만 원, 본경선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기타금이 있는데 일반 다른 선거는 기타금을 내면 어느 정도 도폐하면 반납하잖아요. 같이 가졌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선거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흥행이 안 될 것 같아서 항우여 비대위원장이 부대표 이야기한 것도 흥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대표직을 제안을 한 것 아닌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선언을 하고 나면 교통정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구도가 단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해지자 친윤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요. 한 전 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지구당 부활과 2조 심판이 결국엔 민생과는 거리가 먼 여의도 정치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지난 13일 싸움의 전장,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 원해 당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비용계는 결국에는 총선 책임금과 함께 또 이 원해 인사라는 점을 겨냥하면서 결국에는 한동훈 때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직전에 이준석 대표도 원해 위원장이었고 그 직전에는 황교안 대표도 원해 위원장이었습니다. 원해 위원장이 당대표 맡은 점은 흔하고요. 아마 이런 것들까지 끌어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그야말로 한동훈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과 세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끌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2조 심판은 사라졌겠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 때 어떤 비정과 가치를 내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출마할 때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당원과 국민이 원해서 아니면 지지율이 높아서 이런 뻔한 얘기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도 역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정과 가치는 나오느냐. 이제 그게 주목되는 거지. 원해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조심만 꺼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로 견제하기엔 조금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유력 당권 주자들 대부분이 사실상 비윤계거든요. 그래서 칭윤계의 표심 방향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 누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러 정치인들이 거론은 되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구원을 좀 풀었다. 이철규 의원을 가교를 해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를 출마할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지는 것 같고요. 서울시장 직행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럼 전략적으로 긴제섭 의원을 우리가 밀어주자. 왜냐하면 지금 칭윤계의 문제의식은 한동훈 체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우협 위원장이 그럼 두 명의 집단체제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쥐게 되면 견제하면서 우리의 사람도 넣자 라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관철되진 않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지금 김재석 의원의 어떤 지원설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